극수필 들어갈게. 극수필.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이게 1949년 발표작이야. 1949년 발표작이고. 그러니까 언제야? 해방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겠지. 그지? 이때 발표한 작품이고. 제목이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야. 이중생 각하. 주인공이 우리의 주인공이 이중생인데. 이중생이 어떤 인물이냐면.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댕이 했어.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기회주의적 형태를 이어가는 그런 인물이야.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이야.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굉장히 부정적이야. 근데. 사기, 행령, 탈세 이런 혐의로. 사기, 행령, 탈세 혐의로 재팔받아요. 그러면서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차하니까. 여기에 고문 변호사가 최 변호사야. 이 최 변호사가 재산을 다 사이에게 넘기고 죽은 척하세요. 해가지고 지금 죽은 척하고 있는 상황이야. 장례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지.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할 때 살아있는 요거는요. 그래 죽지 않고 너 살아있어. 이런 조롱의 의미가 있어.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첫 번째.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 살아있지만 살아는 사실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수위를 잃고 관에 있는 상황이고. 나중 결국 죽게 되거든. 그러면 반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중생 요거도요. 말 그대로 인물의 이중적인 모습. 인물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거고. 인물의 이중성. 그리고 두 번의 이중성. 지금 다시 한 번 산 거야. 그러니까 죽은다가 다시 한 번 완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 다시 한 번 산 것처럼 하는데 산 게 아닌 거야. 두 번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각하는 엄청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사람한테 각하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친일 세력에 대한 친일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고 이 글 통해서 이거 사회 풍자극이야. 그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사회 풍자극이고 이걸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지. 여기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긍정적 인물하고 부정적 인물을 한 번 나눠서 볼게. 긍정적 인물은 송달치 사이야. 이 송달치는 의사인데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이고요. 아무 생각 없고 성취욕 이런 것도 없는 인물처럼 보여. 근데 이 사이가 사실은 의사니까 자기 나름의 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이제 이 중생의 부정한 걸 다 알고 찾아온 사람이 김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국가기관의 사람이고요. 이런 불합리한 사람을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송달치에게 뭐냐면 보건시설 클립을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병원시설 클립하는 게 어떻겠어요. 고인이 남긴 재산 갖고 하니까 송달치도 자기가 그런 꿈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우유부단해 보이던 송달치가 그럽시다 이러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식이 있어요. 하식. 하식은 아들인데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일본 일제강증기 때 일본에게 충성한다고 자기 아들을 징용해 보낸 거야. 그리고 광복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저 사할린 러시아의 사할린 거기서 이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가 알고 어찌어찌어찌 해가지고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막 아버지 같은 사람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생한다고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야. 그런 하식은 송달치 김희연 하식은 긍정적인 인물이고 부정적인 인물 당연히 이중생 들어가겠지. 그리고 하주라고 딸이야. 그러니까 하주 딸인데 송달치 아내야. 굉장히 지금 제사만 노리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채변호사. 채변호사는 여기 이중생의 공변호사인데 이중생이 죽은 척 하라고. 그래야 재산을 송달치한테 사회한테 재산 다 넘겨준다는 뉴스 쓰고 죽은 척 하고 있으면 재산도 보전하고 있고 조금 지나다가 이제 그러고 다니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채변호사 부정적인 인물이고 이 채변호사가 끝까지 이중생을 돕냐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중생이 나중에 따지고 드니까 왜 날 죽여놨냐고. 이래가지고 내 재산 어떻게 보존됐냐고 따지고 드니까 모른 척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야. 자 우리 이제 볼게. 허수아비로 세운 송사의 송달치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도 하고 허수아비로 세웠어요. 송달치가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성취욕도 없고 이렇다. 이런 인물로 생각한가요. 우유부단한 인물로 내가 말한 대로 다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인물로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 송달치에게 재산 상속하기를 하고 이제 죽은 척하고 장례를 치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감 그만두십시오. 또 좋은 방법이 있었겠죠. 이게 뭐냐면 앞에 이제 김희은이 찾아와가지고 고인이 고인이 누구야? 이중생이지. 이중생이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좋은 일에 써달라고 했으니까 의료시설 건립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이 송달치한테 물으니까 송달치한테 재산이 상속됐으니까 송달치가 그렇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중생이 이제 막 열받은 거지. 자기는 자기가 죽은 척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근데 사이가 다 넘긴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막 열받아 있으니까 이 영감은 누구야? 이중생 보고 이중생이 지금 관에 누워있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열받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걱정마다 하고 또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철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걸 누가 철머리가 없다고요? 누가? 아사이 송달치가 자 이중생 채에게 변호사에게 멋이 어째고 어째 이 지금 체변호사는 이로 하고 진정시켜요. 이로 하고 지금 이중생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둘이 관계가 좋았어. 근데 이중생이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체변호사한테 막 화를 내잖아. 그지? 그러면서 여기 내려오면서 이제 대립관계가 됩니다. 대립관계로 바뀌고요. 뭐이씨 어째고 어째 그래 자네 철머리가 있어서 일껏 맹걸어 놓은 게 이 모양인가? 너는 그래서 철머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은 척해야 되잖아. 돌아다니면 안 돼. 그리고 새산도 다 넘어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체변호사가 고정하십시오. 저 보급 고정. 왜? 야단이시오. 이중생. 자네가 뭘 잘했길래 왜 나들어 죽으라고 해? 왜 나들어 죽으라고 해? 그러면 이걸 누가 했다는 거? 체변호사가 계획한 일이라는 거 알겠지? 면도칼을 휘두르며 여보 체변호사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걸로 목다는 신념까지 하고 나흘 다세를 두고 이 고생 이 망신을 시키는 거냐? 유서는 왜 쓰라고 했어? 유서 어떤 유서? 송달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는 유서를 쓴 거야. 내 재산을 몰수하는 정거가 되라고 공변호사라고 믿어? 온 보람이 이래야만 옳단 말이야? 이 일 다 망쳐버린 게 누구 탓이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니? 자 이거 면도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거지 위협하면서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분노 표출 응 유서는 저 사람에게 책 잡힐 유서는 왜 쓰랬어? 왜 내 입으로 변명 한 마리 못하게 죽여놨냐 말이야 나를 왜 죽여? 이 이중생활 이러면서 이제 재산도 뺏기고 지금 죽은 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체변호사 영가 왜 노망이 슈? 그러면서 말투가 달라졌지 그치? 누가 당신 서사하고 머슴인 줄 아슈? 누구에게 욕설이고 누구에게 패담이야? 예끼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지 유만부동은 분수에 맞지 않다는 뜻이야 분수에 맞지 않다 배라 먹을 놈 같으니라고 최 변호사한테 욕을 하고 있어 은혜도 정리도 몰라보고 살구도 죽은 송장을 만들어 말 한마디 못하고 송두리째 재산 빼앗기게 해야 옳단 말인가 체변호사 헛 영감 말씀 좀 상가시죠 영감 가정일은 가정일이고 내게 줄 것이나 깨끗이 샘하십시오 자 영감 가정일은 가정일이고 내게 줄 거나 깨끗이 샘하래요 굉장히 어때요? 이기적이지 그치?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야 이기적 자신의 이익만 중시하고 있어 아니 그럼 난 잘 모르겠고 죽은 건 잘 모르겠고 재산 넘어가는 건 난 잘 모르겠고 나 지금 지금까지 당신이 위해서 이랬으니까 그거 개선해달라 이렇게 하지 영감 사이 있게 영감 사이 노여한 송달지지 송달지에게 수수료 청구를 하리까 인표훈 채 선생 오늘은 어서 그냥 돌아가세요 인표훈은 누구냐면 이중생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거야 이중생의 비서 역할을 하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고 지금 열받아 있으니까 이중생이 왜 나만 못나니 노렸을 하란 말인가 영감이 한장을 해도 분수가 있지 내게 다 욕지 끌이라니 당차는 짓 아닌가 말일세 인군 벌벌떨에 액기 사기꾼 같은 이라고 아직도 사기꾼 영감이 무엇이고 영감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독경소리는 웬 독경소리가 들리냐면 지금이 장례식장이잖아 이중생은 죽은 사람이야 지금 간에 뒤에 병풍이 있고 그 뒤에 간이 있는데 거기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야 독경소리 차량이 들려온다 이 독경소리는 우리 이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야 우리 장례식장 가면 뭐 크리스상 같으면 찬송가 틀어놓고 불교인 같으면 이렇게 연불하는 이런 소리를 틀어놓거든 그래서 이 독경소리는 이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소리 일동 무거운 침묵과 긴장한 공기 가운데 쌓였다 용석 가본 육색을 손에 들고 육색 같은 거는 배낭의 일종이야 가방 같은 거야 가방 가방 같은 거고요 손에 들고 총총이 등장 용석 가본 용간만님 도련님이 돌아오십니다 도련님은 하시기 하시 도련님 도련님이 이런 경사로울 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좀 나가 보십시오 이거 직룡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달지 방에서 뛰쳐나와 하수는요 하수는요 물의 왼쪽이야 물의 왼쪽을 가르치는 거고 저기서 등장하는 하영과 하식을 만난다 오 하식이 형님 아버지 임표현 하식씨 임선생 하면서 반가워하는 거야 채 변호사 아직 안 가고 있다가 이제 영감 내일 사무원 해서 청구서를 보내드릴 테니 잘 생각하시오 괜히 그러시단 서로 좋지 않지 살고도 죽은 척하는 죄는 자기가 이렇게 시켜놓고서 이거 갖고 협박하는 거야 허허 참 이거 무슨 죄로 해당하는 형법인가 민법인가 아 이거 안전잖아 나쁜 놈인지 채 변호사 이중생 하식아 자 비로소 아버지의 의상을 보고 아버지의 의상은 지금 왜 의상을 보고 놀랄까요 수위를 입고 있어가지고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수위를 수위는 죽은 사람 옆에 입히는 거 흰옷 있지 그걸 입고 있는 거야 입고 있어서 여기 집안 사람들은 다 이거 가짜 죽임이라는 거 알고 조문객들은 모르지 당연히 모르고요 하식도 이제 왔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지 하식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상수로부터 무대에 오는 쪽을 상수라 그러고요 우씨 하주 옥순이 등장하고요 에그 내가 웬일이냐 운다 하주도 하식아 어머니 누나 잘 있었수 하주 얘는 누구라고 딸이라고요 송달치의 아내야 송달치의 아내고 딸이야 에그 내가 살아 돌아올 줄이야 얼마나 고생했니 자 어서 들어가자 아버지 나와 계셔도 괜찮수 하면서 이거는 이것 좀 약간 아버지 지금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니까 이거 나와 있으면 안 되지 그지 손님 있을 때는 나오면 안 돼 조문객들이 오면 자 죽은 사람이므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여기는 굉장히 재미있지 그지 해약적인 거 하고 풍자적인 요소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틀렸다 틀렸어 내 남편놈 때문에 내 남편놈 송달치 때문에 다 뺏기고 말았어 내 남편놈이 내 돈으로 종합병원을 세우고 싶다고 했어 네 이 딸은요 딸은 굉장히 물질에 관한 재산에 관한 욕망이 강한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 했다니까 열받겠지 그지 자 하시가 최간호의 말을 들었지 최간호 뭐야 최 변호사지 그지 최 변호사인데 지금 하시기 지금 진짜 몇 년 많이 왔어 그런데 지금 그래도 직령 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온 거야 얼마나 반갑니 그러니까 너 얼마나 고생했니 괜찮니 이런 걸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 그지 그런 건 이 중생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집 재산이나마 보존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있긴 될지에게 내가 글쎄 자네에게 뭘 했던가 응? 난 무료봉원 세울 줄 몰라 자네 내세웠나 자네와 못해 죽을 형지 거정 하는 줄 아나? 하시가 글쎄 그놈들이 나를 아주 몰입군 사기 행령으로 몰아내는구나 그러니 죽은 형지라도 해야만 집 한 칸이라도 건져낼 줄 알았구나 왜 풍부니 모아 대대로 물론 물려오던 재산을 그놈들한테 들거덕 내주냐 말이다 왜 뺏길냐 말이다 반성인이 없니 반성은요 전혀 없어요 그죠? 굉장히 이기적인 걸 볼 수 있죠 이기적 그래 가정국리 다 했다는 게 이 꼴이 되었구나 가정국리가 뭐야? 죽은 척 해가지고 재산을 보존하자 그런데 이 꼴이 되었어 에이 갈아먹어도 션치 않는 놈 최 변호사 그놈도 그저 한몫 볼 생각이었지 하시가 이제 집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다 내겐 소송할 데도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게 되었구나 왜? 죽은 사람이니까 허느낀다 내 매부놈이 송달찌지 매부놈이 다 후려먹었다 저놈들이 우리 살림살이를 뒤집어 엎었어 하시가 그러면서 이제 아들 이렇게 살아 돌아온 아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니?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지 아들에게 하소연하는데 지금 이거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아들에게 해야 할 거 아니지 아버지 오냐 하시가 제가 하시긴 걸 아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왜 하나도 묻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지 아버지의 대한불만 오참 그래 얼마나 고생을 했니 자기 재산 먼저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아들 얘기를 하는 거야 일본 놈에게 끌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독립된 줄도 모르고 하태에서 하태는 살림에서 10년이나 고욕을 치르고 돌아온 하시기올시다 하태에서는 아직도 아버지 같은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 일본에 충성하려고 자식 내모은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떠밀다시피 보낸 젊은이와 북한에서 잡혀온 수많은 동포가 무지막도한 소련 논 밑에서 강제 노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친일 행악을 비판하는 거야 아버지가 일본한테 충성한다고 아들 증명 보낸 거야 친일 행악을 비판하고 있고 아주 달지에게 여보 당신이 멋이 잘났다고 참관했수 그러면서 재산 넘겨준 걸 갖고 또 비난하고 있지 누가 하겠다는 걸 시켜놓고 그래? 이래? 이런 탈바가지를 억지로 씌워놓은 건 누군데? 상복을 내동댕이 친다 누가 당신들은 무료병원 이야기하랬소? 하면 어때? 네? 난 의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천지 짐승이란 말이야? 난 제 이름 가지고 살 줄 모르는 인간이고 왜 사람을 가지고 뽑는 거야? 왜? 내가 왜? 나는 왜 생각도 없는 사람이야? 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각성을 하는 거지 지금까지 뭐 우유부단했으면 그걸 각성하는 거지 그리고 중략이고요 하식아 하식 네 나는 어쩌란 말이냐 네 애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 좋단 말이냐 아버지 어서 그 구차스러운 수위를 벗으십시오 창피하지 않아요? 하식 대당하고 무대에서 이중생 혼자 너기는 사람처럼 서 있어 무대에서는 누구뿐이야? 이중생 혼자뿐이야? 후원해서 아범 아범 아까부턴 술상 봐 오라는데 못하고 있어 하는 중건의 소리와 짓거리는 조객 소리 저기는 여기는요 지금 무대에 누구뿐이야? 이중생 밖이었고 무대 밖에서 나는 소리야 무대 밖에서 나는 소리고요 소리는 완전 다 하는 거야 소리로만 전달하고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고 중건은 누구냐면 이중생의 형이야 자 조객의 소리 이건 조문객들이 이제 와서 조문하고 술 마시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박씨 혼자 중얼거리며 하수로부터 하수는 무대의 왼손이라 그렇지 하수로부터 내가 뭐라고 했수 형님은 참 유복도 하시지 박씨는 지금 이중생이 가짜로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야 형님은 참 유복 복도 많다고 왜 복도 많다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 장사 전에 생사조차 모르던 아드님이 돌아오셨으니 천우신조 하늘이 도왔다는 거야 요게 이제 복도 많다는 이유가 되는 거야 하느님이 인도하지 근데 이제 누구를 보냐면 이중생을 본 거야 이 사람은 이중생이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중생이 온길로 달아난다 이중생 다시 나와 사방을 살피고 방 안에 떨어져 있는 면도칼을 무심히 들여다본다 이중생은 뭐 귀신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웃긴 거 해악성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면도칼을 무심히 들여다보는 걸 보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겠니 이중생이 죽겠지 이중생의 채울 암시하는 거야 이중생의 채우 암시 재산도 다 뺏기고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보고 귀신이라고 놀라고 이러니까 귀신 허허 그럼 내게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벗지 못할 이수이밖에 아무것도 없는 귀신이란 말이야 하시가 이었고 후면으로 사라지고 독경 소리와 달빛이 철양하다 물에는 잠시 비었다 그리고 이제 죽어요 자살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일제강점기 때 친했던 사람하고 그게 해방 후에 기예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다 비판하는 그런 극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